민호 이뻐 민호 이뻐 민호 이뻐 목소리 아마 들어요 사랑하다고요? 민호 이뻐 민호 이쁘다 여러분 지금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저번에 너무 덕분에 기분이 빡빡 쏘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아까 청가자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의 한 곡 강민준 선생님의 회력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곳이 아닌 곳은 멀리 찾아서 휘돌아가면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돌설나 나서른 어느 하늘 아래 담배로 나서른네 이 세상이 싫어 싫다란다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던 내 맘을 알아주던 후 하하 영원히 금속같은 글고 내 영원히 금속같은 글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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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하 이 하 하 하 하 하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을 떠나시는 분 영원히 품속 같은 불구 해명포로 돌아가렴 영원히 품속 같은 불구 가~~~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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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~~ 감사합니다~~ 아유, 그리니야, 미노야 그냥 보러 가지 마 아유, 그냥 집으로 가~~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계속 보러 간다, 그러니까 부리는 걱정 하하하하하 자, 이제 모든 출연자 다 자리하고 올아버니 그룹이 선채는 양 축하합니다 네~~ 여럴살 송아어린 연주 천재무원 6번 선채는 양, 오늘 인기상을 선채는 양 여러분,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안 보이더니 오셨나요? 아, 나 아까 안 줬어요 아, 다른 분은 봤는데 어, 샷 살 것 같아 나오잖아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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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